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에게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의 성격은요 가면서부터 많은 교획들을 개척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가고 또 아시아에 가다가 또 하나님이 막으시고 유럽의 문을 여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오늘 본문의 3차 선교여행은요. 1차 때 2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신방을 하고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2단의 공격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으셨는데 유럽으로 갔는데 왜 또 아시아가 또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에베소 현장으로 다시 간 거죠. 에베소 현장은 예전에도 한 번 들렸습니다. 거기에서 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있기를 권고했어요. 우리에게 더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서 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은요. 뭐 3주, 두 달, 세 달 하고 개척하고 계속 빠져요. 세우고 빠지고요. 그런데 에베소는 좀 특별하죠.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길이 막히니까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두란노서원에서만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됐더라.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 이후로 또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울이 또 다른 현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아데미 여신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들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단합을 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또 바울이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그리고 저희가 본문 20장에는요. 에베소 장로들 얼마나 각별합니까? 두 달, 세 달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 에베소에는요. 3년 동안 사육을 했어요. 그 각별한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도시에 불러서 고별설교하는 게 저희가 본 오늘 강단의 본문이죠. 고별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강단의 제목입니다.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천명소명사명을 받았어요. 임금들과 이방인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천명소명사명을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믿는 사람들도 굉장한 많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시비를 걸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시비를 걸어요. 어떤 시비를 겁니까?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어떻게 사도성, 자기 혼자 자칭 사도 아니냐?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색 사건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명소명사명을 받아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서신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변론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어떤 인생을 자세를 취했죠? 코람데오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명소명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때 참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인 1조 3운동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고백하죠. 주를 섬기는 행복이 있었다. 목사도 주의 종이고 중직자 장노님들도 주의 종이다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말로만 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장노님들을 불러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복음으로 입술을 선포했지만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그것의 행복감을 느끼는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또 오늘 출근하는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사역 현장에 2, 3, 7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현장에서도 주를 섬기듯 일하고 사역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는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고백을 하죠. 겸손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형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엄청난 나자지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어떤 겸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겸손을 뛰어넘는 생명 살리는 겸손을 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섬겼죠? 나는 눈물로 섬겼다. 눈물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통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했다.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듣는 것이다. 수많은 아주 똑똑한 과학자,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먼저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머리와 연결된다니까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믿기 시작하면 이 머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미 아 예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딱 돼버리면요. 이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이 없는 걸 계속 증명해내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마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떨어질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항상 어떤 걸 열망했습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바울의 사명은 동족 구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향한 택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 자기 자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모르고 몰랐었구나. 그래서 동족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까? 안 믿는 친인척들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 있습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가 아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전두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나는 참된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에스겔서 3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자주 만나서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 피값을 나에게 묻는다. 그게 에스겔서 3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웃 주민들까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저희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두려울 때 있잖아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고 여러 가지 지체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운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굉장히 건면한 게 있어요. 에베소 장노들에게. 이제 바울은 떠나갑니다. 다시 못 봅니다. 이 마지막 고별설교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거든요. 4등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노들, 우리 에베소 교인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원의 전송도님들은요. 왜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원내수가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예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영적 타르탄의 축복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1번 대지로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유명하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푸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가나의 혼례의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혼례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해봐야겠죠. 우리와 다릅니다. 1년 동안 결혼합니다.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첫 결혼이 정혼이라고 하는데 신부 집에서 합니다. 신부 집에서 정혼을 하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요. 그러나 같이 살지 않습니다. 따로 살아요. 이후로. 이 1년 동안 신부는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신랑은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해요. 그게 1년 동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관계예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종관계를 넘어선 인격적인 결혼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에 쓰여진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다.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첫 기적이 가나혼인 잔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가나혼인 잔치 예수님이 계신 데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유대식으로 어떤 농담이 있냐면요. 혼인 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엄청난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포도주가 없다. 뭔가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갈급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가 바닥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우리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들이니까 말을 짧게 하죠. 포도주가 없다.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 나라 정서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 조금 격식 있게 표현하다면 여사님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의 육신적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내 필요, 내 결핍, 내 상황을 물론 채워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빵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건강 문제 해결 이것도 급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려고 오셨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박살 내려고 오셨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죠.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 어머니의 말투가 좀 바뀌었죠. 여자들은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대하던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던 거죠.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자기가 처녀 때 수퇴 고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게 그 예수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말이 아닙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메시아 일을 감당하려고 지금 때가 드디어 되었구나. 그래서 저희가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보금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더 깨닫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저와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 한마디 중에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돌항아리 여섯 개를 놔서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정결 예식 율법을 통해서 돌항아리에서 손을 씻어요. 그 예식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모든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물로 씻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 나의 죄가 휘어진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물로 깨끗하게 씻은 들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해지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율법을 패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완성시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악위까지 채우니 빈 항아리에 포도주 못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일부러 또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정결율법 예식에 쓰이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물로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예수의 보혈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바랐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해 안 하세요. 예전에도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세요. 당장 달려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지체하세요. 오히려 더 있다가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오늘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머니한테 안 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결국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당장 우리가 예수를 물을 때 나의 경제의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심으로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오늘도 이 문제와 결핍과 사건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 왔습니까. 우리 문제와 문제와 사건이 왔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삼칠나라와 또 다민족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입니다. 사역 초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만나고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이면 좀 느꼈겠죠. 이분은 범상치 않다. 심상치 않은 분이다. 이분을 따라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 아직 뭐가 부족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부족해요. 요한복음 초반을 보십시오.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습니까. 왜 성경을 읽고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까.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도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이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취함합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쓰신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민족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의 기약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